안녕하세요. 휴쿠니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구독자 수가 10만명이 넘어서 실버 버튼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뜯어볼게요. 그리고 뜯어볼게요. 그리고 뜯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덕분에 실버 버튼을 받게 됐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다양하게 다이어트 컨텐츠도 올릴 거고 저의 일상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차근차근 찍어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의 채널을 좋아해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오래오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항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자주자주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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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